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 동이족 tv 입니다 편집 없이 그냥 바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계속 제가 이제 지하자 좋다 지하자 좋다 그게 무슨 뜻이냐 동이 텄다 라는 뜻이다 선 라이즈 다 지하자가 태양이다 몇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사 사찰 사라이 티르키아 m 을 빼야 됩니다 제팔리 제팔리 입니다 제팔리 그래서 태양은 무지개고 무지개가 사찰이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글로리 쿠요시 기네시 클래식 우리 재래시장에 이바지 음식 이바지 음식 이게 뭡니까 태양에게 바치는 음식입니다 이바지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하자 지알리 짓글리 지알리 멕시코 아스텍 나와뜰 말을 쓰는 사람들 좋은 날 이 태양입니다 저 아메리카에 나바오 사람들 그 다음에 저 어딥니까 저쪽이 북미 알래스카 사람들이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태양을 쓴 찰리 이름 영어 이름 찰리 찰스 뭐 다 이게 태양입니다 밝은 맑은 깨끗한 지혜로운 이런 뜻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말로 치롤리가 아름다운 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치롤리 나오면 또 당연히 영어로 주얼리가 나오죠 주얼리 주얼리 칠롤리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발음이 이제 코로 올라가면은 비음이 됩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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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리 동의 동의가 됩니다 치롤리 티파니 지저스 스르스 주얼리 영어 정관사 더 디엘리 입니다 디엘리 디엘리 상표 명품 디오르 치얼스 유명한 치얼스 지하자입니다 지하자 지하자 좋다 지엘스 일본 놈들 그 저 꾸깨를 시누마루라 갑니다 시누 지엘리 입니다 지엘리 자 젠버리 이 엔 빼야 됩니다 엠 엔 많이 갖다 부칩니다 산스크리트 저 라틴 지발리입니다 지발리 지발리 산스크리트 이것도 지금 지엘리 지스 산스크리트 삼사드 시러즈 오프입니다 벵갈어로 태양이 떴다 이 말을 시러즈 오프 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갤렉스 굿트 그라운 그레이트 갈라와시떼 야와시떼 야와시떼 프레이브 썸바리 썸딩 라코타 미국의 라코타 사람들이 글라와시떼 라고 합니다 라 랴 또는 야와시떼라고 합니다 야와시떼 야와제 으라차차입니다 이게 으라차차입니다 야와제 유세차입니다 류세차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제사 지날 때 류세차 그게 이겁니다 글 좀 배운 사람들이 유세차라고 하고 이게 민간에 퍼져서 으라차차가 되는 겁니다 그 저 동네 사람들이 그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리저리 귀동량으로 들었던 소리가 으라차차입니다 류세차 이걸 갖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우리 민간에 우리 민초들은 으라차차 라고 발음을 했던 겁니다 지알리 지뜰리가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일본놈들 야마토 화가 나옵니다 대화 크게 화하는거 화합하는거 태양밖에 없습니다 유토피아 노노에 화가 나옵니다 노자에 화가 나옵니다 화광 화광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광 화 부여의 오래된 발음은 렛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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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압축해서 빨리 발음 하다보니까 지금 렛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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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럽의 원조르노 웰소르타 전부 다 굿모닝 이란 뜻입니다 입술소리로 점점 넘어갑니다 서유럽 쪽으로 서남부 유럽으로 부원 부워르타 빌로소피 이게 아침에 해가 떴다 이말입니다 오늘 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브릴리언트 이것도 젤리 렛 뜨릅니다 헐리 지금 헐리우드도 있네요 헐리우드 앙콜 왓드 다 이게 지금 해가 떴다 이말입니다 제 하자 좋답니다 산스크리트 아 아 앤 앤 앤 앤 앤 앤 엥 빠졌나 앤 아난다, 미드. 이것도 지금 지알리, 지트입니다. 행복, 기뻐, 기피. 이런 뜻이죠. 행복입니다. 행복. 해가 뜨면 기쁘지 않습니까? 빙하기 시대에 해가 없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쁜 겁니다. 뇌분비, 신경전달물질. 아난다, 미드, 산스크리토르. 이것도 지금 보십시오. 많이 헐리, 워트, 아난다, 윗트.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발음입니다. 이제 브릴리언트. 이것도 지금 눈부신한 뜻이다. 눈부신 건 태양입니다. 젤리, 윗트입니다. 월리. 서쪽으로 들어가서 입술소리가 들어간 것 뿐입니다. 월리, 월리, 젤리. 옥스포드 사전이 그나마 조금 양심적입니다. unknown, origin, 기원을 모르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양심적이에요. 이 사전은 없어요. 양심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책 한 권 팔아물라고. 표지는 근사합니다. 루트 적어놓고. 루트는 우리말로 뿌리죠.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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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이렇게 된 겁니다. 프랑스에서 왔다. 어디요? 이탈리아, 서유. 이게 유럽 중심입니다. 참 이게 유럽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지금 반쪽짜리 지식이에요. 우리 한국이 딱 중간에 있는데 지금 아메리카 넘어간 이 사전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죠.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기회인데 참 안타깝다 이겁니다. 빨리 저 아메리카 원주민 사전들 좀 하나씩 구해서 방송 좀 하세요. 와우 저 이 방송 솔직히 힘들어 죽겠어요. 제꺼 이거 그냥 팍팍 나르세요. 저는 그런 거 상관은 안 합니다. 막 퍼 나르세요. 이거 그냥 가져다 막 써도 됩니다. 무슨 뭐 저작권 그런 거 무식해 그런 거 모르겠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쪽에 어딥니까? 포르투갈에서 왔다. 스페인에서 왔다. 자기들끼리 그냥 유럽에서 애들끼리 티키타카 하고 있습니다. 브릴리아 때 빌라에서 왔다. 브릴리아 뭐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말이 빛나도 있는데. 이게 벨리입니다. 젤리. 벨리에서 입술소리로 넘어간 것 뿐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먼저 탄생한 말은 젤리지틀입니다. 태양이 떴다. 지하자 뒀다. 동이 텄다. 동이가 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다 종교, 철학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필러서피 이것도. 젤리지틀. 젤리지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김민재 선수 문신. 까르페디움. 눈앞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 죄송합니다. 시읏이 돼. 놓치지 말라. 현재를 즐겨.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게. 구글에 까르페디움이라고 치고 들어가면. 이런. 이게 뜹니다. 이게 까르페디움. 진짜 뜹. 이거 딱 클릭해 들어가면. 이 앞에 까르페디움이라는. 이 앞에 뭐 하나가 더 붙어있습니다. 생략이 됐습니다. 지금 까르페디움 앞에. 이거를 딱 치고 들어가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앞에. 이 젤리 발음이 비슷한데. 니프랄리.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발음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까르페디움입니다. 이것도 지금. 르 이것도 지금. 생략을 해야 됩니다. 이리저리 한번 보십시오. 까르페디움. 태양입니다. 태양.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다. 지알리 짓들리. 이게 이. 단어가 이쪽으로. 소유럽.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까르페디움 찾아보면. 태양을 다 그려놨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치얼스라고 하고 있고. 옛날에 우리 80년대 90년대 회식하면 전부다. 지하자 좋다. 동이 텄다예요. 동이 텄다. 오늘 뜬 해처럼. 내일도 우리 이렇게 잘 모여서. 잘못도 잘 살다. 이런 뜻입니다. 행복하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지하자 좋다. 너무 까르까르 뭉치면 안 되겠지만. 경쟁력을 확보를 하면서. 지하자 좋다로 외쳐야 되겠죠. 경쟁력도 확보도 안 되고. 혁신도 안 하고.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되겠죠. 여하튼 저하튼. 지하자도 좋다를 다시 한번 외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는 김민재 선수의. 이 문신 까르페디움. 눈앞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게 현재를 질러. 말도 안 될 소리입니다. 이게 지하자 좋다입니다. 지하자 좋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